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4학년 김동희연입니다. 우선 이렇게 2019년 2회차 전기기사 실기에 합격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준비를 하기 전까진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끝에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회로유론과 전자기학 같은 공통과목이 있긴 했지만 생소한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기기사 취득 시에는 취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전기기공사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합격 후에 전기공사기사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필기면제 과목이 있을 뿐더러 쌍기사의 자격을 더욱 갖추게 되어 취업에도 유리하고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회차 실기시험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2회차 실기시험은 더욱 어렵고 합격에도 저조한 시험이었습니다. 2회차 실기에 신유형이 많이 나와 합격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2회차 실기의 합격률은 16%로 합격률이 말해주다시피 다른 학생들도 저처럼 어려웠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단답안기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적응도 안되고 어려웠지만 꾸준하게 하다보니 습관이 되어 저절로 분부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의 일정한 양을 계획하며 단답을 외웠고 단답을 모두 외운 것이 합격의 중요한 당락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무조건 적인 안기는 일시적으로 기억에 남을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보며 쉽게 안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중선인 경우에는 땅속에 매설되는 선로인이 가공선에 비해 땅을 파는 노력이 요하고 그에 따라 공사기간도 길며 비용도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쉽게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저는 키워드를 외우며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폭구조의 종류로는 특내합유안본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특수 방폭구조, 내압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등 쉽게 쉽게 외우려고 저만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암기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기에서 단답을 모두 외우냐 못 외우냐가 합격을 자지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회차 신유형이 나오며 그러한 문제들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출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단답을 충실하게 암기하시면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답을 하루에 5문제 또는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매일 외워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새 눈에 익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 기준 감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CBT 어플을 이용하여 자투리 시간 동안 풀어주세요. 학교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등교 시간 등 설비 기준은 문제 푸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풀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교재에 포스트잇을 이용하고 여러가지 색깔 펜을 이용하여 중요한 부분은 더욱 눈에 잘 들어오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만 강사님께서 단답을 풀 때 무조건 정석대로 쓰기보다는 키포인트를 외워 내가 암기하기 쉽게 외우라는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저는 전기기기 과목이 가장 헷갈렸는데 최한호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주셔서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을 보기 전까지 선배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 시험이 많이 어렵다, 한 번에 합격하기는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 저는 상당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상 준비하다 보니 이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절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합격 당락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